사원은 마침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불경을 외우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는 치미학항 사원의 스님들. 이곳 사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스님들 중에 제가 특별히 만나보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깎아머리. 작은 몸에 붉은 법복을 입은 바로 이 동자승들입니다. 머리 깎고 법복만 입었지 아직 철없는 모습. 이 때 묻지 않은 모습의 동자승들과 함께할 이번 여정이 왠지 기대됩니다. 드디어 새벽 예불이 끝났습니다. 그 향이 가는 곳이 정화된다는 편백나무 연기와 함께 동자승들의 일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경전을 학습하는 시간. 오늘 부여받은 분량을 모두 익혀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이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 어려운 수업 중 하나입니다. 승려가 되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탄 사람들은 집암마다 한 사람 정도는 꼭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른들의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는 동자승들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그 사이 경전을 다 외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스승 앞에서 침착하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 결과는 다행히 합격인가봅니다. 친구의 합격에 자극을 받았는지 졸던 동자승들이 일제히 공부 삼매경입니다. 또 한 명이 스승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스승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합격엔 관심 없고 이렇게 제빱에만 관심을 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올 초에 출바했다는 새내기 동자승들입니다. 동자승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전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출가생활에 고단함을 씻어줄 즐거운 공양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자승들에겐 공양 시간 역시 수련의 연속입니다. 먹기 전에도 이렇게 경전을 외우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손으로 밥을 비빕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밥을 손으로 비비며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린 동자승들은 이런 생활을 통해 부처의 삶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듯합니다. 공양을 끝내고 동자승들이 사원 마당에서 한바탕 축구 시합을 벌입니다. 운동할 때도 역락 없이 극돌의 아이들 같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루에 두 번씩 축구를 하는데 체력들이 만만치 않네요. 동자승이 되던 첫날 멀리 집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머리까지 밀어 엉멍 울었다는 아이들 때로 엄마 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젠 제법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형상복 대신 입는 법복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까지의 여행에서 제게 부타는 전통과 자연으로 대변되는 추상적인 그림이었다면 이젠 동자승들의 이 순수한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